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말 그대로 태어난 김에 사는 그런 익녀인간 쓴이 데리고 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쓴이가 본인을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걸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이게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문제는 이 글 자체가 여자들만 쓸 수 있는 공간에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임의로 읽을텐데 이게 성별은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제 편한 대로 읽는거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나는 온실속 화초라서 지난 20년동안 백수로 지내며 우리 부모님 피를 쪽쪽 빨고 살았는데요. 그래도 부족해요. 더 많이 빨고 싶어요. 원지 온실속 화초로 자라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뭐 제목만 봐도 대충들 아시겠지만 저는요. 아주 어릴 때부터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할 필요도 일을 할 필요도 없었고 또 그 외에 무언가를 열심히 할 그런 피로 자체를 못 느끼고 살았어요. 그저 부모님이 주는 용돈을 받으며 사는게 좋았고 그 용돈으로 찌질한 삶을 운영하는게 좋았습니다. 해서 지금 기준으로 용돈은 대략 100만원정도 받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러다보니까 제 친구나 주변 지인들은 저를 강남에 살고 있는 30대 금수주로 보는데요. 아니에요. 실상은 아무런 능력도 또 모은 재산 하나 없는 그저 그런 동네 백수에 불과합니다. 용돈으로 100만원정도 돈이 들어오지만 사실 그래요. 이 정도 돈 가지고는 딱히 뭔가를 하기도 애매하기에 그냥 놀았구요. 먹는것도 맨날 집밥을 먹으며 돈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월말쯤 20만원정도가 남으면 그 돈으로 마사지방을 가는게 제 인생 유일한 낙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만 찍고 넘어갈게요. 저는 처음에 20만원 마사지방이 말그대로 성매매 그런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게 또 검색을 해보니까 20만원짜리 마사지가 있네요. 여자들이 받는 그런거. 넘어갑니다. 일단 그렇다구요. 여하튼 벌써 20년정도를 이렇게 살았는데요. 참고로 저는 이제 40살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알아요. 이 나이 먹을때까지 직업도 없고 아니 가져본적도 없고 알바도 안해봤고 맨날 집에서 팍만 맨날 집에서 밥만 축내고 있으니 저만큼 한심한 사람은 이 나라 그 어디에도 없을거에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바로 저 자신입니다. 맨날 이렇게 아무런 꿈도 의지도 없이 무기력하는게 사는거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어요. 꿈도 없고 연애도 결혼도 할 생각이 없어요. 아니 좀 더 정확히는 이미 다 지나가버린거죠. 하고싶어도 못하는거야. 아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해는 하면 안되는게 제가요. 맨날 놀고 사는건 맞지만 술 담배 안하고 도박같은 나쁜짓도 안합니다.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냥 딱 100만원만큼만 알뜰하게 지내면서 남김없이 다 털어버리는?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요. 절제력이 좀 있다거나 지금보다 조금 더 똑똑했다면 이 돈백이라도 잘 모아가지고 적금을 조금씩 든다던지 그게 아니면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라도 했을텐데 그정도 인내심, 실행력, 결장력도 없는 사람이라서요. 제가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며 집안일 좀 하고 뭐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앞으로 한 2년정도는 더 이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구요. 아니 그렇게 살거에요. 뭐 그 이후에는 제가 뭐 알바든 뭐든 일이라는걸 해가지고 직접 돈이라는걸 벌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합니다. 근데요. 이게 도대체 뭐부터 해야할지 그걸 모르겠다 이거지요. 원래 제가 뭐 사업을 한다던지 의사나 변호사 같은걸 하고 싶긴 했는데 이거는 제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꿈이라 아예 엄두도 안나고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재미없어. 그리고 힘들고 제 건강을 손상시키는 그런 험악한 일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선택해야 할지 더더욱 모르겠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잘하는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노는거 빼고는. 그냥 여기 판에 들어와가지고 남들 하는 이야기 읽는거 좋아하고 유튜브에 올라온 웃긴거 보면서 그걸 보면서 웃고 살고 그럽니다. 그냥 이대로 죽어버리는게 우리 부모님께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년에 죽으려고 시도를 해봤거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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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겁이 나서 못했어요. 저는요. 저 스스로 죽을 용기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30대 후반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거의 한계에 다다르긴 했지만 그래도 제 느낌에 지금 용돈 이거 한 2년 정도는 더 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이야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아무라고 두렵고 그래요. 그래서 저 혼자 고민만 하다가 여기에 여쭤보는건데요. 만약 여러분이 제 상황이면 뭘 어떻게 아시겠나요? 댓글 1번 저기요. 님은 온실속 화초가 아닌 그냥 잡초인데요? 대댓글 이건 잡초도 아니요. 그냥 시궁창인간이지. 2번 아니 이제 30대 후반에 잡아드는데 무려 2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그럼 뭐야? 님 혹시 중졸인가요? 그리고 쓴이는 말이죠. 온실속 화초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온실속에 있는 화초들은 말이죠. 기초수당처럼 월 100만원을 쪼개고 아끼는 짓 자체를 안해요. 얼른 정신 차리고 간단한 알바부터 시작을 하세요. 보니까 부모님을 믿고 놀 수 있는 그런 재력도 아니구만. 3번 아무것도 가진게 없고 노력도 안하는 사람이 뭐라고? 사업가, 의사, 변호사? 거기다가 몸쓰는 일을 하기 싫고 단순한 업무도 싫다. 지금 장난하냐? 게으르고 무능한데 허세는 가득 차가지고 아예 바뀔 생각도 없구만. 그렇다면 뭐 평생 죽을 때까지 부모 등골만 빼먹다가 죽어야지 뭐. 어? 4번 아이고 속 터져라. 이 와중에 2년을 더 놀겠단다. 세상에. 앞으로 2년을 더 놀아보겠다니 미친걸까? 내 댓글 사람이 한심해도 처음엔 그래도 참 좋게 조언이라도 해볼까 했는데 2년을 더 놀아보겠다는 대목에서 아 이 자식은 글렀구나 싶었어요. 2번 저도 그래요. 딱 2년만 더 이렇게 살겠다는 부분에서 나오던 욕도 도로 들어가버렸어. 진짜 욕도 아까워. 아니 왜 이러고 사는 거야? 5번 나 살 처먹고 용돈 몇 푼으로 사는 게 온실 속 화초냐? 세상 화초들 다 말라 비틀어져 죽었답니까? 아이고야. 누가 보면 건물주 자식인 줄 알겠네. 됐으니까 저기 맨 위에 있는 댓글처럼 시궁창 잡초나 하세요. 6번 님 보니까 지금 상황 판단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얼른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좀 받아보세요.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달달달달달달. 7번 달무드에 보면 자식한테 생선을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쓰니 부모님은 그냥 본인들 편하게 작은 물고기를 한 마리씩 던져주고 말았네요. 절대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여하튼 님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부터 알바를 뛰면서 자격증 공부라도 해가지고 정식으로 취업하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아니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8번 쓰니 이 정도면 우울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상담이라도 좀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일을 뭐 안 하더라도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하루 한 시간씩 걷는 거라도 좀 실천해 보세요. 이미 너무 무기력한 상태라 지금 당장 일을 한다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그 이전에 무기력했던 지난 수십 년의 그 고리에서 먼저 한쪽 발에도 빠져나오는 거 이게 더 중요해 보여요. 9번 내 주변에도 4년째 졸업하고 나이 30 중반에 자기 부모한테 매달 100만원씩 받는 공시생이 하나 있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뭘 몰랐을 때는 도대체 공부를 몇 년째 하는 거야. 나 같으면 그냥 취업하겠다 포기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나이에도 용돈 100만원씩 받는다는 걸 듣고 바로 아 이거는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네. 딱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지금 너처럼. 10번 헐씨 말 그대로 익냐 인간이네. 11번 야 무능력한데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아니 도대체가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 어? 어쩌라고. 12번 저기요. 부모님이 당신을 기다린 건지 포기한 건지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당신을 바라보는 그 눈에 깊은 고뇌와 좌절은 없는지 그걸 한번 잘 살펴보라고요. 님은 알뜰하게 즐기며 웃고 사는 동안 부모님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억지로 살았던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도 그렇게 사는 게 좋고 그 어떤 수고도 하기 싫다면 그럼 뭐 뵐 수 있나? 그냥 그렇게 살다 인생 마무리 해야지. 그죠? 방법이 없어요. 자식이니까 차마 내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정말 안타까워요. 님네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은 자기 자식들이 큰 인물 되는 건 고사하고 자기 밥벌이만 잘해도 원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야 걱정 없이 나중에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테니까요. 도대체 스니는 어쩌다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남들보다 좋은 환경일을 했으니 그렇다면 분명 남들보다 더 좋은 기회도 많았을 텐데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워요. 나이가 지금 한 서른, 한 여섯, 일곱쯤 되나 본데 그렇다면 부모님도 최소 환갑은 넘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대 초반에 나왔다 치더라도. 아니면 60대 한 중후반쯤 됐을 거고. 물론 집에 돈이 오지게 많으면 놀아도 됩니다. 그것도 복이죠. 그런데 보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남은 것도 없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될까? 참 여러 가지로 참 혼란스럽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